에어컨 갖고 안돼 여보 에어컨 가지고 이 데크 같잖아 낮에 30도가 넘잖아 오늘 날짜가 33도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 이게 다 이렇게 냉을 받잖아 열을 받잖아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햇빛이 들어온단 말이야 저기 나오는 데만 열기 나오는 데만 그 식이고 안 돼 이제 제대로 안 돼 저걸 샀다 여기 통풍되는거 통풍되는 그거래가지고 아 이게 아 서울 진짜 어마무시하구만 강남에 차들이 어마무시하구만 아 꼭 이 씨 껴들기 하는 놈들 다 찍어서 신고해야지 안 돼 잠시 후 과수는 신호팔레스에 충돌하십시오 장돌때문에 또 걸렸네 신고 타워팔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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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목동 타워팔레스 겁나 크구만 그리 에 도목동 那기 사시는 분들은 좋겠지 ec 타워팔레스 삼성타워 아거를 삼성스탑어라고 부르는거구나 파워팔레스를 그렇구만 삼성이 찍은거구만 열심히 달리고 이슈 자기야 좀 있다가 저기로 한번 갈까 세종씨 그냥 드람쉐러 잠깐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더라 다들 나보고 미친놈이래 소매도 소매할 사람도 그냥 자기야 우리 남는거 10% 남는데 깎아줄게요 그래도 겁나게 싼거니까 버스자동차로 기청을 해주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 원총이 사람들이 그러더라 예 예 예 예